인도는 하나의 나라라고 보면 안 돼요. 그 성 하나하나가 전부 독자적인 국가 수준이에요. 그래서 인도 이거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어느 지자체를 지나가는데 벽에 김정은 포스터가 붙어 있는 거예요. 김정은 포스터가 여기 왜 있지? 궁금해서 거기 공무원들에게 또 물어봤더니 우리 지자체는 투표를 해서 다수당이 된 곳이 공산당이 다수당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중에서도 중국이 공장 역할을 했던 것을 어떤 나라가 가져갈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공장이 어디론가 이동한대 애플이 어디로 간대, 어디 간대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인도가 좋나, 베트남이 좋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향후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리고 이런 나라들에서 뭔가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어떤 걸 좀 참고하면 좋을까요? 제가 예전에 인도 연구했었을 때 재미있는 실험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인도는 중국에 비해서 인건비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4분의 1이나 5분의 1 수준이에요. 지역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인건비 비중이 중국 대비 20%에서 25%밖에 안 되거든요. 아, 엄청 많네요. 그러니 인도에서 생산하면 진짜 가격 경쟁력 완전히 확보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사실을 워킹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동일한 품목을 중국에서 생산해서 중국에서 유통해서 선적해서 해외로 보냈을 때와 인도에서 생산해서 유통해서 선적해서 해외로 보냈을 때 실제 최종 코스트가 얼마가 되는지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인도가 5%만 싸져요. 아, 그럼 누가 잡아먹는 거지?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인도는 전력 누수율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전기 소모량이 효율적이지 못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것을 부품도 받고 원자재도 받고 조립하면 다시 물류를 태워야 되는데 인도 전체 도로에서 비포장 도로가 40%예요. 고속도로 비중은 10%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물류비가 너무 들어요. 그다음에 세계 항만 인프라도 중요한 요소인데 전 세계 50대 항구 중에서 중국 같은 경우는 14개가 중국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긴 항만 인프라에서 병목 현상이 안 생겨요. 바로바로 태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인도는 50개 항구 중에 몇 개나 가지고 있느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구 자체에서도 거기서 체류 시간 창고에 잠깐 쟁여놔야 될 물류비용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이지 않는 코스트가 너무 많아서 실제 최종 제품의 가격 차이는 5%밖에 안 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가 사실 중국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좋아진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가 제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5% 싸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이지 않는 규제 리스크라고 해야 되나 관철 리스크가 인도는 너무 세요. 예를 들어서 외국 기업들은 어딘가 진출하다 보면 특례 조항이라든가 여러 혜택으로 뭔가 유예해주거나 이런 혜택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중국에 가서 만약에 어느 날 나에게 전기료가 엄청 때려나왔어요. 저 외국 기업이라서 전기료 할인받기로 했거든요 하고 담당 공무원 찾아가잖아요. 저는 못 들었는데요. 자 보세요 이렇게 돼 있고 당신 지자체 장하고 사진 찍고 우리 다 했잖아요 하면 거기는 합리성도 있고 윗사람에게 얘기하면 권위주의 국가다 보니까 일사불란함이 있어요. 그래서 전화 한 방이면 야 우리 다 처리한 건데 못 들었어? 그러면 아 미안하다고 하면 다 처리가 돼요. 그런데 인도는 인도는 하나의 나라라고 보면 안 돼요. 그 성 하나하나가 전부 독자적인 국가 수준이에요. 그래서 인도 이거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책에도 적어놨었는데 어느 지자체를 지나가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벽에 김정은 포스터가 붙어 있는 거예요. 아니 북한 김정은 포스터가 여기 왜 있지 궁금해서 거기 공무원들에게 또 물어봤더니 우리 지자체는 투표를 해서 다수당이 된 곳이 공산당이 다수당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자체는 공산당이 직권당이고 그래서 전 세계에 자신들과 유사한 공산당이나 사회당 당수들의 포스터를 간간히 같이 붙여놓은데 우리랑 철학이 같은 애들이다. 그래서 그 김정은 포스터가 벽에 붙어 있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네요. 그럼 그런 공산당이 집권한 그 지자체에서 무슨 인센티브를 얘기하고 무슨 사유재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는 이런 관철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일선 창구에 가서 사진하고 서류 다 보여주고 증빙자료 다 해도 내가 여기 사인한 거 아니니까 나 몰라 해버리고 말아요. 그 사람과 친분이 있거나 그 사람 바로 위에 있는 상사를 통해야지만 간신히 그 사람을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러네요. 이게 지금 인도 얘기 들어보니까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런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러면 인도에서 만들어서 쓰는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도에서 만들어서 보내려니까 항구도 문제 있고 여러 가지 물류도 문제 있고 인도에서 쓸 것만 만든다라고 생각해보고 그렇게 진출하는 거는 어떤? 사실 정말 제일 어려운 게요. 지금 그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인도 시장은 우리가 버릴 수 없는 시장이죠.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소비도 늘어날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자동차를 만드는 것보다 자동차 공장을 만드는 게 더 어렵고요. 휴대폰을 만드는 것보다 휴대폰 공장을 만드는 게 더 어려운 게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공장들의 맥스캐파를 어디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이익이 천양지 차이로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따지면 100만대씩 생산할 수 있는 자동차 공장을 만들어놨는데 매번 50만대밖에 가동이 안 된다. 그럼 다 손해 거죠. 그런데 100만대 만드는 자동차 공장을 만들었는데 실제 가동은 200만대를 생산해야 될 상황이 되어버렸다면 우리는 팔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캐파를 만드느냐가 그 다동차 생산 단가도 결정하고 그 시장을 우리가 얼마만큼 먹을 수 있느냐도 스스로 전략 전술이 거기 들어가는데 반대로 국가들도 그걸 악용해요. 예를 들어서 어? 쟤네들 봐라? 여기다 공장 지은 걸 내수에서만 팔려는 게 아니라 수출까지 하기로 공장을 지었네? 라고 했었을 때 그 기업을 대하고 그 기업의 교섭력을 발휘하는 것과 내수에게만 팔려고 지었내를 했었을 때 그 기업을 대하는 것과 그 기업을 처분하는 룰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묘한 협력의 싸움이라고 해야 되나 밀당이라고 해야 되나 이 싸움이 굉장하거든요. 그런데 애플이나 이런 데는 인도라는 시장 우리가 통으로 먹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대규모 공장 지어서 중국을 대체할 시장으로 할 테니 앞으로 인도에서는 애플 휴대폰을 파격적으로 뒤에서 밀어주십시오. 하면서 인도 시장을 먹는 걸로 포션을 잡은 게 어차피 해외에서는 애플이 다 먹었잖아요.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한국은 아직 어떤 것도 다 확실히 먹었다고 하기에는 어진관한 시장이 많아요. 갤럭시도 마찬가지고 전기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인도에게 확실히 베팅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 인도를 우리가 먹게끔 도와주십시오 했었을 때 야, 얘네 이렇게 큰 시설 투자해놨네? 발목 잡은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미묘한 패스함이 너무 많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인도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그래도 어쨌든 버릴 수는 없는 시장에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아예 안 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라도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반대로 베트남은 또 다른 것 같아요. 분위기가 완전히 좀 다른 것 같은데 베트남은 좀 어떻게 봐야 돼요? 베트남은 진짜 한국과 너무 유사하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갖게 돼요. 갈 때마다. 특히 예전에 우리 개발연대 시대인 70년대, 80년대 문화와 정말 비슷해요. 너무나도 속도감 있고요. 너무나도 일사불란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경제하고자 하는 의지가 정말 출중해요. 나도 한번 부자 돼보고 싶다. 우리도 잘 살아보자. 이런 의지가 너무 충만하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무서워요. 오히려 이게 노골적인 얘기를 하자면 호랑이 새끼를 키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미 베트남은 미국의 교역 대상국의 8등까지 올라왔어요. 이야 베트남이 벌써 미국의 수출을 그렇게 많이 했나 생각이 드는 게 그런데 많은 국제기구의 전망치로 따졌을 땐 2030년 넘어가면 베트남이 미국의 다섯 번째 교역국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트남이나 우리나 지금 다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다 제조인데 이게 진짜 우리가 예전에 일본이 한국을 베트남처럼 쳐다봤거든요. 이야 쟤네들 빠르게 크긴 하나 해. 뭐 이러고 있다가 지금 완전 뒤통수 맞았거든요. 저는 베트남인들의 우수함을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무서워요. 그리고 국제 올림피아드 대회나 이런 거 보면요. 수학이나 물리나 이런 거는 베트남, 한국, 인도 이런 데서 쓸어 가거든요. 정말 우수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왕 갈 거면 베트남 말고 인도를 좀 가자. 대조 공장을 지으려면 베트남 좀 무섭다. 베트남 도와주지 말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라는 거죠. 그리고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요. 한 해 한 해 가서 저는 공무원들하고 주로 상대했을 텐데 공무원들에게 우리 예를 들어서 새마을운동은 뭐였냐면요. 새마을운동은 뭐였냐면요. EBS는 뭐였냐면요. 방송통신대는 뭐였냐면요. 주로 저는 인력육성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금융 기반되는 것. 그 다음에 지역균형발전 이런 걸 많이 전수하는 일을 했었는데 얘기하고 나면 와 속도감 있게 치고 오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옆에 있는 미얀마나 다른 나라와 달라요. 우리 동남아 국가 중에서는 불교권 국가가 이 불교라는 종교적 특성 때문인지 그 룰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애티튜드가 잘 형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교육료를 했을 때예요. 근데 미얀마는 거버넌스가 베트남과 똑같이 불교권임에도 불구하고 좀 안 맞는지 예전에 제 전 직장이 KDI라는 곳인데 거기가 KDI를 벤치마킹해서 미얀마에서 MDI라는 걸 만들어 보겠다 했는데 15년이 됐는데도 건립조차 못했어요. 15년 동안? 계속 막 챗바퀴 돈을 탁산공론만 하고 쓸데없는 행위만 하고 아무것도 안 됐는데 베트남하고 이런 회의를 하면 1년 안에 쭉쭉 진도가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무섭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베트남이 무서울 정도다라는 거고 근데 베트남 사람도 우리나라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죠. 실제 그 그냥 뭐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한국인에 대한 선호도가 되게 우호도도 높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얕잡아 보기 쉬워요. 아 한국에서 오셨어요? 뭐 이렇거나 실제 뭐 제가 베트남 맥주 하나 마시면서 어디 그냥 펌 레스토랑에서 친구들하고 다독거리고 있었는데 근데 카톡에 노란색 그 창 딱 띄우니까 뒤에 있던 분들이 코리안이냐고 하면서 벌써 눈빛이 달라져요. 근데 이럴 때 괜히 우쭐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안 해야 될 말 더 해주고 아 이거 몰라? 내가 가르쳐줘? 이렇게 되기 딱 쉬워요. 그렇죠. 우리 한국이 예전에 일본 엔지니어들에게 그렇게 전수받았거든요. 이렇게 굳신굳신 해가지고 하나만 가르쳐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렇죠? 그것도 하고 또 하다못해 우리나라 볼펜 회사 같은 경우 연필만 만들다가 우리도 볼펜이라는 걸 만들어보자 그렇죠. 이 조그만 볼을 여기 심어가지고 잉크가 짤짤 나오는 그 기술을 전수받아보자 해서 일본의 파일럿인지 어딘지 그 회사인지 가물가물합니다만 거기 엔지니어에게 금요일 비행기로 금토일 와서 한국의 우리 엔지니어들에게 그 볼펜 만드는 노하우를 전수해 주십시오. 그러면 비행기표에다가 네가 거기서 받는 월급의 3배를 금토일만 일하는데 주겠다 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렇게 데리고 온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흔히 말해서 접대도 하죠. 술집도 데려가고 또 예쁜 여성들도 이렇게 뭐 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솔직히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참 비운의 산업사인데 그때 일본 엔지니어들이 주말에 자신들 기거하기 위한 거처로 많이 선택했던 게 동부이천동이고 그때 당시에 그래서 동부이천동에 뭐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도 많아요. 한국 여성이 혼자 살다가 뭐 이상하게 주말만 되면 가끔 그 집에 뭐 일본인 소리가 들리더라 이런 소리까지 있었어요. 진짜 이게 우리나라 참 비운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도 배웠는데 그때 왔던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뭐 얘네들 모르게 살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면서 그래 이거 알려준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하면서 했을 것 같겠죠. 그리고 또 워낙 또 이렇게 하니까 지금 까딱한 우리가 그렇게 되기 쉽겠더라고요. 이야 그렇군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베트남만 갔다 오면 뭔가 어깨가 어깨가 곽 강서 감독님도 그렇고 뭔가 야 이거 좋다 이런 느낌이 딱 들긴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막 전수화에 들다보면 베트남에 어느새 우리를 따라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네요. 사실 그 사람 빼가는게 제일 산업에서 무서워요. 뭐 아까 우리 반도체 얘기 잠깐 했지만 네. 한국의 파운드리가 그나마 빨리 캐치업 되는 게 우리 대만에서 양몽송이라는 엔지니어 하나 잘 구슬려서 데려왔다가 많이 캐치업 했잖아요. 그분 다시 지금 중국 가서 중국이 또 이렇게 빨리 캐치업 하고 있는 것이고 사람이 무섭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여튼 많은 분들 베트남 가서는 정신 반짝 차리고 오셔야 된다. 근데 이제 교수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죄송하네요. 투자 얘기를 더 해드려야 되는데 투자 얘기? 투자 얘기는 다음에 또 한번 해주시고요. 오늘 얘기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부터 시작해서 일본 갔다가 인도 갔다가 베트남까지 갔다가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이 나라들의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도 해볼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뭘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세 가지예요. 일단 인력하고요. 그 다음 에너지하고요. 그 다음 규제예요. 일단 에너지 말씀드리면 알리라고 시작되는 요즘 정치적으로 자꾸 알리병 아십니까?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슈화 돼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선언해놓은 게 있고 세계적으로 규율화되고 있는 게 있어요. 너 그 물건 만드는데 전기 어떤 방식으로 조달했었어?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 체계상 그 규격을 못 맞출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전기를 쓰고 2차전지나 전기자동차 만드는데 전기를 엄청나게 쓰거든요.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많은 회사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 체계에서는 더 이상 여기서는 반도체를 만들었다가는 이 다양한 환경 규제에 걸려가지고 수출이 제대로 안 될 상황까지 놓여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 체계를 다시 한번 들었다 놔야 되는 상황이에요. 특히 에너지 거버넌스는 세대 단위로 고민을 하거든요. 5년 뒤에 어떻게 쓰지가 아니에요. 이 다음 제네레이션 때 우리는 어떻게 전력을 수급받을 것이냐. 그거를 유럽 같은 경우는 한 절반 좀 넘는 곳은 원전을 다시 선택했고 절반 좀 안 되는 곳은 우린 원전은 끝까지 안 할래요. 이렇게 패가 나눠졌어요. 본인들 나름대로 베팅을 하는 거죠. 우리도 그 체질 개선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이 체질 개선을 해야 될 그 주체인 한전이 적자에 지금 허덕이질 않나 지금 전기로 하나도 어떻게 보면 수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기업은요. 인건비보다 요즘 전기로 부담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안을 줘야 되고요. 두 번째 인력이에요. 점점 더 인력이 부족해지고 있어요. 특히 우수 인력이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상위권 기업들 그러니까 리딩 기업들은 우수 인력들을 어떻게 국내든 국외든 유치해 올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되고요. 중하위 허리 역할을 하거나 뿌리 기업들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외국인 의존도 없으면 지금 아무것도 안 돌아가는데 현장에 가면요. 정말 가관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엔지니어예요. 이 분야에서 마지막 뿌리 산업으로 열 처리하고 표면 처리하는 거 매끈하게 뽑는 거 있잖아요. 딱 이런 것들을 뿌리 산업이라고 해서 노하우가 들어가는 거지 특허로 보호받는 분야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매끈하게 이렇게 라운딩 살짝 잡아서 뽑을 수 있는 우리나라 뿌리 기업이 예를 들어서 세 군데 있다. 거기 엔지니어들의 노하우로 둘러가는 건데 이 사람들이 벌써 정년이 뭐예요. 이제 더 히끗히끗해졌었는데 후임자들에게 이 노하우를 전수하고 가야 되잖아요. 이건 노하우이기 때문에 여기부터는 사장님과 공장장님 말고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막는 거예요. 특허로 보호받는 게 아니래서. 그런데 후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안 되겠다. 지금 급하니까 야, 앞둘 와봐. 앞둘. 네, 이렇게 불러요. 자, 디스. 해요. 그런데 얘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야, 너도 와봐. 해서 하는데 이거 몇 명 모으면 거의 유엔 총회예요. 다 다른 나라에 와있어. 그래서 제조 노하우가 단절돼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수습할 건지 이 가뜩이나 소부장 육성하자고 해놓고선 소부장 현장도 모르고 이런 소리하는 거 정말 착상 공론이고요. 여기 부분에 대해서도 우수인력이 가게끔 할 것인지 인력을 유치했으면 걔를 진짜 뭐라고 할까요. 귀화시켜서 한국인을 만들 건지 안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내재화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고 세 번째는 규제예요. 뭐든지 지금 많은 분들이 기업들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홍성국 의원실에서 예산정책처 통해가지고 요구자료 해가지고 받아낸 자료가 있어요. 저도 공유 받아서 이제 받던 자료인데 우리나라 100대 기업이 사내 유보금으로 가지고 있는 금액 여기서 말하는 사내 유보금은 자본인여금과 이익인여금을 합친 금액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합친 금액이 1000조 원이 넘어요. 최근 4, 5년 동안 400조 원이 더 늘었어요. 돈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딘가 베팅하고 미래 먹거리를 찾지 않으면 경제가 정체되고 저성장 구조로 가는 거예요. 인수합병을 하든 뭘 해야 되는데 안 써요. 왜 안 쓰냐 물어보면 다 규제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기업들이 자꾸 안 생긴다고 하는데 제가 기업 친화적인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그 기업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일부러 제가 만나뵙던 중견기업 총수 자제분들이나 총수들 중에서는 저희 매출은 절대 5조 원 안 넘기려고요. 규제가 너무 심하니까 대기업으로 딱 지정받는 순간 제가 총수 딱지가 되면 제 재산 다 털리고 뭐 이런 게 다 드러나다 보니까 너무 리스키하다는 거예요. 제가 왜 5조 원을 넘깁니까? 딱 저는 이 선을 유지할 거라는 거예요. 아 이게 어떻게 기업인들의 마음일 수가 있겠어요. 기업은 원래 약간 탐욕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또 뭐 해야 되고 또 뭐 하고 그렇죠. 그걸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들인 거예요. 냉정하게 봐야 돼요. 어차피 돈 가지고 있고 투자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네트워크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뭐라도 벌려줘야 제2의 카카오 제2의 배달의 민족 제2의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야놀자 등 이런 게 또 나올 텐데 그걸 안 하고 있으면 어디서 일자리가 생기면 어디서 또 경제가 도는지 이것도 솔직히 한 번은 되짚어봐야 돼요. 감사합니다. 너무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빠져서 이렇게 들었는데요. 다음에 또 한 번 좋은 기회 한 번 모시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세계 지도를 펼치면 동네 흐름이 보이니까 꼭 한 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한 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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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